삼척시가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에 저항한 임원리 임야측량 항일운동에 관한 일본 공문서를 찾아 실제 항일운동 날짜를 밝혀냈습니다. 삼척시와 임원리 항일운동 선양사업회는 가톨릭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에 의뢰해 임원리 임야측량 항일운동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서 헌병 하사 상등병 면관 강등 처분 한 건이라는 공문서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임원리 토지 임야측량 항일운동 당시 총독부 촉탁 직원을 구타살해한 날이 1914년 11월 11일로 명기돼 기존 삼척군지 기록에 전해져 내려오는 1913년 4월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